1º скорости 1. 카페 제작업 번째는 improvement 카메라 7위가 괜찮아 시하 2층으로 문이 열리는데 앞머리 2개만 이리로 빠져 그러니까 앞머리 자르라고 했는데 안 한대 내가 사줄게 돈 많이 벌어서 걱정하지마 이게 좀 드러내요 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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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준비 기분이 어때? 아프다 아프다고? 배가 아이고 그게 왜 아프냐? 멀미 멀미한다고? 멀미한다고? 머리는 불편한데 보니까 배가 아프고 아이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가죠? 펜서 아이쿠 엄베 우리 지금 어디 가죠? 인천공항에 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왜 가지? 아버지를 배웅해주러 가고 있습니다 안녕 아빠 고은빈은 학교가 계셔서 따라왔습니다 맞아 고은빈 학교가 계셔서 따라왔습니다 저는 아빠 델타주고 바로 학교에 가야합니다 6시 반까지 그림 그려야합니다 슬픕니다 우리 배 많이 아파? 왜 아프지? 언니 손 한번 만져줄까? 손? 마사지 해줄까? 손 마사지 해 이거 아플걸 이거? 멀미할 때 이거면 아파 안 아파? 아프지 않아? 마사지 해줄까? 우리 멀미에서 배 아프대 마사지 해줄게요 우리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천공항에 도착했고요 지금 주차를 하고 있어요 힘들어 엄마 그래? 마이크.. 인사까지는 생년월일 암튼 간다 지금 어 멍를 멍게 마이크 미스쿨 터보 미스쿨 터보 미스쿨 터보 안녕! 아, 나 진짜 가자 아, 내가 아, 손 뭐지? 안 좋아해? 안 좋아해? 나 너무 좋아해? 나 너무 좋아해? 뭐야? 나 좀 좋아해? 안녕! 지금 지금 여기 있는 인천 Airport 여기 있는 인천 Airport 여기 있는 인천 Airport 이게 몇번째 이번 달달이 이번 달달이 이번 달달이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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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여자친구에서 중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우는 전화와 그지. 그리고 마할 수 있는 화면 그리고 로명듀서 아마 돈이 가격에 가격이 가격이 가격이. 그래서 이거 만약에 keluar dari 여기, 죄송합니다. 간이 도전에서 나왔습니다. 만약에... 오, 아저씨 외에 와보. 어... 루시일과 휴대폰으로 사용해서 유심을 할 수 있는지 아저씨. 죄송합니다. 경찰이 보이네. 이곳에 있는 방 문자로 지금 여기있게 하던데 여기있게 완성! 은비 괜찮아? 아직도 아파? 할 줄 알아? 여기 미국 승객인데? 저쪽이야 그러면 시야. 시야. 안 온 거라? 네. 아 좋겠어요. 시험 같으니? 아이고. 곧 괜찮네. 시험 볼 수가 아니에요? 맞아요. 이제 곧 있으면. 소금. 고기. 고기를.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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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는 상담이 없어서 그래서 멈추려고 안 했어요 또 다른 기여행위원장에 또 다른 기여행위원장에 그래서 온다고 했어요 이 녀석이 그가 이제 녀석이 정말 짓은 저는 뱅에서 그냥 멍청이 안식 미생각해봤어 뭐 살건지 가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어 알지 엄마 약 사올게 이제 aku sur ke GS25 beli yang dia mau, aku ke 약국 엄비야, 배만 아픈 거야? 증상은 뭐 보 있어? 배만 아프고 오바이트 할 거 같아 아니면 그냥 배만 아프고 일단 이루와봐, 일단은 약국 아저씨가 일단 이 상황 좀 보게 근데 sebelum minum obat, dia makan apa dululah sedikit ** 여기가 조금 오늘 컵 마사지 아라소 뇨기 마사지 마사지 아라소 어른 왜 저를 구워지지 못하는거야? 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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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미 찬미 이거 그만 열었어 네? 응 한국에서 보면 이유로 모아를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에 있는 칼투어는 있어요. 책에 있는 칼투어는 없을까. 그리고 자신의 칼투어는 좀 부족한 칼투어는 그런가. 그 다음 시간에 왔어요. 만약에 있는 칼투어는 중에서 하면 우리는 사업이 없을까. 그래서 배우는 어떤 짓을까. 그래서 안을 가고 싶다. 아직은 아직도 안전하게 되었죠 어디가 부모님의 아이들? 나한테 어떻게 하는거지? 나한테 어떻게 하는거지? 나한테는 거지? 나한테는 안전하게 해 나한테는 안전하게 해 엄비가 너무 많다 이제 먹기 전에 먹기 전에 먹기 전에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친구가 없을 텐데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이 좀 더 뺴고 싶다 그러나... 한국의 친구가 계속 닦고, 제가 조언을 주지 못해서 저를 가만히 있어야 했습니다. 제가 본인에 뵐이 들어야 됩니다. 제가 바로 가고를 입고, 제가 가고를 입고 싶습니다. 제가 보고를 입고, 제가 가고를 입고, 그래서 같이 가고를 입고, 제가 가고를 입고, 제가 밥을 입고, 오늘 이렇게 먹기 전에 몸도 구매했다 자막이 저희는 지금 한국에서 전화가 나왔다 다시 이번엔 우리의 기본적인지 않은 아침 그래도 인기가 제한국에서 모든 인도네시아 친구랑이치 못하는 식사 모두가 더 좋아하는 식사 다같이 대단하거나 자기들이 외국인들의 한국인들이 에피틀화 상태가 все 더 enjoy 김밥 쩝국이 김밥 그리고 라면 저는 뭐 이것이 아니고 라면과 숙원 숙원 라면과 곁이 김밥처럼 많이 왜냐면 한국인들의 만한 무언와 나라와는 어떤 단점 맞지 않게 된다고요 이거 그니까 이렇게 공포가 있고 가격이 무라이거나 저만에이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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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가 먹어요 ¿하면 무거워? supposed to buy 어떻게 먹어도 이런 건가? ¿가나? 나 못려줘요 그것은 안 물어보려고? 수고시야? 당연히, 진심당 오랜만에 긴 출장하니까 기분이 어때? 아무 생각이 없었어 너무 슬퍼요 거짓말 워엉 야 은비 짠다 진짜로 은비를 가방에 넣어서 들고 가려고 했는데 안 간대요 아유 진짜 그래도 너무 슬퍼요 은비는 아빠 가니까 어때? 슬퍼? 슬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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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기분이 어때요? 들어서는 엄마 에허허허 드디어 자유를 얻었어요 드디어 자유를 얻었어요 드디어 자유를 얻었어요 드디어 자유를 얻었어요 아임 프리드웜 베바스쿨 걸음 갓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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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은 갓든가 갓든가 우선의 공원장 섭유 2 갓든가 두하 갓든가 이 갓든가 이거 샀어요 이거 한 번에 가르치어요 네 아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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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수빈이도 해야지 신발 많이 갖고 오라고? 다 갔다와 잘가 안녕 우리 슬퍼 알겠어 가자 가자 어쩔 수 없어 울지마 너 울면 엄마가 운전 못해 가는 zu자 오케이 1시 1시 1시간 maxIF transition 1시 1시간 2시간 네 여러분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한국인과 한국인도네시아 뭐하고 있는지 또 다른 사람들도 뭐하고 있는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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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깐만 여기 서야 되겠다 아하 한가께 아 아 이거 서이 엄마 볼줄까? 아 진짜 알았어 아 아니요 엄마 문을 안 열었어 바이바이 차pe banget 차pe banget, 오랑 고향 얕들 lo yang 차pe, lo tinggal tidur 개 아, 다가가 아, 다가가 미제 괜찮아요? 거기 안에 카페 없어? 다가가 알아서 왜 여기, 여기 6시가 있는지? 아니, 집에 가야지만 힘들어 안되, 안 돼 안 돼 잠시 6시 6시 16시 아, 마치 하하하하 이 지역은 인간이 파트너로 태어난 일정은 500.000원 오, shoot 500.000원 이 지역은 플리어기 이를 태어난 일정은 500.000원 6.2천원 약 6.5천원 더 몇 whopping 세계부터는 갈 의미가가 이제는 더 많은 전용 잠시 왜 그렇기에는 날씨가 γ가禰다 제가 왜 저번에 지금 예전용 뇌 이렇게 남은 곳에 다 굽게 더 빨리 는 거 같은데... 날씨가 너무 많아 하곽도, 너를 잘 모르겠는데 하이힛에 address 여기가 뱅이 신선이라서 있는거 맞지? 아냐 신한 한 어디꺼? 어 빌리니디 많네 신하도 메가 커피인가? 메가 커피에 메가 커피에 메가 커피에 메가 커피 메가 커피 찾아 메가 커피? 응 저기 확인해봐 있는지 어디? 메가 커피 여기 없는데? 거기 메가 거기에 가볼 수 있는지 물어봐봐 어 있다 됐어? 응 혹시 아인스피너는 아이스로 돼요? 네? 아이스 아인스피너는 아이스가 없어요 따뜻한거밖에 안되는거에요? 네 아 아이스 돼요 그쵸? 아이스 빼는 아이스 되는데 다푸치노가 아이스가 네네네 여기서 뭐 선택할건이 없어가지고 네 네 다음 부분을 눌러주세요 네 역수중이 나오기 잠깐까지 절대 가고를 드리지나 역수중이 나요 다하므르기 갔습니다 맛있겠다 바로 수박한테 애들한테 이거 여기 안가 언니꺼 엄마꺼 맛있겠다 마켓어 이제 배 안 아파요? 응 진짜로? 응 다행히 너무 걱정이 돼서 응 자니까 배 안 아프던데 은비 뭐하고 있어? 게임하고 있지? 어? 게임하고 있지? 뭐하고 있는 거야? 게임 하지마 응? 뭐야 이거? 누구야? 엄마야? 엄마야? 보여줘 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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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봐 진짜 엄마라고 Guys bener nggak mirip sama aku? 하하하 dia diam-diam nge-gambar aku mirip Popo? 조금만 깔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줘 아직 너무 망가리 Astaga 윽 나도 나 내 내 나 나 나 나 내 같이 본인의 공원으로부터 가고 싶어요 지금은 그녀가 더 큰 짓을 물어봐요 잠시만요, 아까 뼈가 있었는데, 귀찮게 묻혀네요 엄마가 지금 못치고 싶어요 어떤 기분이 어떻게 든지? 얼굴 보여주세요 슬퍼 어? 슬퍼 왜 슬픈가?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슬픈가? 응 뭐가 슬픈 거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출장. 진 출장이야. 아빠 얼굴 자기 보고 보고?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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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울 상환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결혼 распродbang súper 아주 잘 entendのは. Undo pond域.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이 다 액 가사 흑미네 잘 사용하는 방식이 수업이 비퀴즈 저는 잘 어울립니다 그가 그려야 안에서 고생하니까 하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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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에 제가 하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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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구